리콜코드 시러스 뭐야? 오 진짜 신스가 뭔데? 노인네가 기어나와가지고 감이 안 오는데 좀 시기적으로 모르겠어 정신과 시간 예방 같은데 집어넣어서 약간 신스인 거 아니야? 신스란다 션 불안한데 쟤 존재 자체가 불안해 저렇게 생긴 애들은 불안해 눈을 봐 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볼게 내 디디가 어디가? 이 디디가 여기 인스트리트에 너 생각보다 더 가까워 그런데 이 디디가 이 디디가 더 높은 상황이 더 높은 상황이 아니야 아니 왜냐면 얼굴이 너무 노인네는 수려하게 생겼어 말이 안 돼 주름이 하나도 없어 왕쥐 때문에 네 얼굴이 안 보여 어 진짜야 진짜 진짜야 그래 그래 뭔가 이상하잖아 얼굴이 너무 잘생겼잖아 어 악당인데 얼굴 지금 너무 잘생겼잖아 켈로그 생긴거 완전 얼굴 개작살라서 갈아서 지금 갖다 놨던데 왕쥐 지금 치면 안되냐 근데 제발 알 맞아요 그 레알 이제 너는 그 디디가 아니면 그 디디가 아니оз 10년이 지난데 너는 10년이 지났어 얘가 싼 년이 지났어 60년? 아 개구라 추고 있는 애씨 60년의 얼굴은 아니고 지랄하지 말고 15년이 더 흐르는 거야 스물다섯 살인데 너무 곱게 자라서 머리가 하얘진 거지 근데 왜? 왜? 아이를 가져와? 왜? 너는 가져와? 아, 이제 그 문제야 왜? 왜? 그 때에는 22, 27년이 인스튜둠이 많은 노력을 했을 때 인스튜둠이 부작용을 했을 때 하지만 아직도 충분했을 때 과학적인 궁금증과 완벽한 목표가 그들을 향해 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기술이었어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최선을 따라서 이 사람은 오히려 dialog, 전혀 공개, 시작점은 물론, 인간의 DNA였죠 물론 물론, 그것이 많은데 하지만, 모든 것이 다가가 되었죠 이... 흑끈의 라디에이션은 이 년은 그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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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그는,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인스튜뜻이 인스튜뜻이 등장되었고 다른 소스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스튜뜻이 내가 인스튜뜻이 1.11에서 발견된 후 아... 그래? 아... 깨끗해서? 140년 지난번에 얘네 입장에서는 모든 신스의 인공장기가 이 녀석 거다 야 그리고 켈록은 진짜 오래 산 거네 엄청 오래 산 거네 정말 너구나 이 엄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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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녀석은 이제 뭔지 그 그 응 망실 들이대고 있는데도 말 잘하는ση 보니까 용가 먹고 그렇네 켈로그는? 켈로그 왜 안 없앴어? 켈로그... 너가 일어났어? 켈로그... 그는 여기가 인스트리트의 아셋이었어 내가 다 죽여버리지 그랬어 무슨 사람이었어 켈로그는... 저건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뭔 상관이야 맞아, 미친놈이야 켈로그의 위험을 가져갔던 그의 인스트리트의 기능을 가져갔던 것은 저는 그의 인스트리트의 기능이 더욱더 이뤄졌어 인스트리트의 기능이 더욱더 이뤄졌어 그리고 인스트리트의 기능이 더욱더 이뤄졌어 그래, 뭐 이상한 거 들고 있더라고 어, 이걸 안 됐습니다 응, 왜냐하면은 폴아웃보는 이런 것을 습한 애들 보통 애들이 하는데 애들 잘 안보더라구요 어른들이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충분히 들었어 류베가스도 메인스토리는 스포 안당했어요? 캐스트 깰 때마다 직전에 약간 이제 게임을 끄면은 다음 캐스트에서 어떻게 진행된다거나 그런 수가 많았지 스포로보도 그렇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나요? 나 기억 안나 여기에서 머물라는 거니 아니 나도 방사능 바르고 싶지 않은데 인스티튜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겠네 너는 인스티튜이 되었고 너는 인스티튜이 되었고 동의하자 사실은 꽤 나쁘지 않다 내가 본다 다 필요없다 순간이동하는 놈들을 내 걸로 만들면은 세상은 내꺼야 노예들도 신스가 다 뮤트 캐면 되잖아 아니 뮤트는 이제 필요없나? 하하하하 내가 말하는 걸 보여줄게 내가 말하는 걸 보여줄게 우리 정말 인생의 가장 좋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가져올게 아니 아들 원수 조직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수장이었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아 나 떠들려고 못 들었어 너... 이거 원수 조직이 필요없어? 네, 저는 이브라이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새로운 망치를 주겠니? 도끼면 더 좋고 저거는 도끼려나 도터 아오 에오 도터 바이오사이언스 솔직히 저거 얼굴 너무 젊게 만들었다 좀 늙게 만들어야지 충격이 더 오는데 아마 이게 사람이 못 믿을 것까지 계산을 해서 젊게 만들었나봐 근데 인간적으로 얼굴 너무 닮았어 나 보자마자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커스티마이징 할 때 이 얼굴 한번 나왔거든요 비슷하게 머리 스타일이랑 수염이랑 해서 딱 나왔지 너무 닮았어 이거는 이거 다 내꺼야? 션... 이 신스... 너는 그 아이들이야?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야 당연히 결정되면, 하지만... 우리가 만들었을 때... 왜 만들었을까? 우리는 기능을 앞두고,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 이제 원래 신스가 구형 신스로 로봇인데 이 녀석의 파도에 의해서, 션에 의해서 완전 인간처럼 보이게 나오는 거네 너는 더 더 연결할 수 있을지 하지만... 내가 정말 궁금해 어린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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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들 너는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? 난 이미 널 찾았는걸 나이 먹어서 그런지, 아빠는 신경을 안쓰는구나 검방진 새끼 네 방이니? 잘해놓고 사네, 이건 뭐니? 이게 뭐니? 저기... 온 김에 새로운 암호라도 주지 않을래? 핵연료가 아니라 이제 무한 에너지로 가동되는 그런 암호 없냐? 야, 신스도 만들었는데 신스는 핵연료... 신, 신스 움직이는 연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다가 멀쩡한 카메라도 있네 근데 이 방에서 훔쳐가진 않겠네, 특별히 음, 이건 취소 션의 단말기 비밀번호 아빠가 일기장 검사 좀 하겠네? 뭐야 신스 기동 정지도 있어 음... 나 워커박사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혈청은 받아가자, 혈청 어딨냐? 걔랑 손절해도 되긴 하는데 워커박사랑 워커박사 뭐 손절한다고 어쩔거야 참... 헐크새끼가 참... 어쩔거야 손절한다고 야, 근데 갖다 주자 얘네 입장에서 딱히 손해는 아니잖아 아, 손해겠구나 워커박사가 사람 애한테 껴서 살면은 아, 뭔 상관이야 아, 설정 주고 죽이면 되지 나중에 암살처보내서 음, 가면 되네 나는 여긴 이제 네 방인거구요 나 이제 일로 가면 되구요 아, 씨바 아빠도 아니고 아들이니까 약간 느낌이 묘하네 게임... 좀 싸하네 아, 이거 같은 방이잖아 자 오우야 한 번에 내려갔죠? 아, 뭐 이런 구형도 있냐? 아, 구형이 아니구나 원래 전투형인가보다 야, 밥좀 먹자 야 오우야 이거 네일 썸각이구만 잠깐만 잠깐만 글씨좀 지워봐 음, 그만 떠들어봐 씬스는 목소리가 없는데 됐다 썸네일 저구요 밥좀 먹어볼까 우리? 야, 깨갈거만 하려고 하얗게 해 놓고 사네 꺼져 뒤지기 싫으면 거래? 돈 내고 뭐가... 아, 아무것도 없네 뭐야 이 새끼 이거 순간동에서 아무것도 없나봐 아이템 아니지 다 있지 망치들고 있었는데 뭐야 저 대머리 먹일 먹을 먹이는 있고 내건 없는거야? 지금 뭐 어쩌라고 나 이제 뭐 집에 가면 되는 부분인가? 얼굴 한번 봤는데 뭐 여기 살라 그래 이거 좋네 실제로 션이 어린애여서도 여기로 보내놨겠다 방사능도 없고 말이야 뭘 아, 개인 방이구나 남의 방 뒤지고 있는 거구나 어 뒤질만 했어 내놔 어, 닉털 좋아 뭐 이러면서 메인 다 끝나지 않았을 거 아냐 뭐가 더 있을 거 아냐 아, 몰라 가자 동료도 하나 부착해놔 동료도 하나 부착해놔 의사고 그 차이 없는데 얘네 야 나도 신스 부하 좀 하나 해줘 신스 세더만 인간보다 여기서 살자고? 우리 세계정복 한번 때리자고 이 과학력으로 이 새끼들 용기가 없구만 이제부터 왕으로 간다 뭐야 여기는 쉬는데요? 시간을 부질없이 보내는 공간이란 뜻에서 시계 모양을 둔 건가? 식당 치료 뭐야? 쇼핑하는 데요? 안녕? 거래 오오오 네 야 돈받는 거냐 지금?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와아 신스마크2 마크2 신세일맷 헉! 200이야? 내가 끼고 있는 거 몇인데 나 113인데 이거 200이야? 아 물론 탄이 좀 심하긴 한데 이거 빠른 총이다 데미지 100이야 빠른 총인데 와 되게 좋은 거 많아 여기 좋은 거 없니? 그래 여기는 정제된 물만 나와야지 너 근데 너무 아이템 그따로 줄거냐? 진짜 난 돈 받는 거야? 미쳤네? 폐기해버릴까? 야 쩌니 사장이면 나는 회장인데 인정? 솔직히 회장 인정 안해도 내가 물리적으로 다 때려부수고 회장하면 돼 사면발 미사일 런저도 있는데 지금 말이야 망치도 있고 정제 안 차려야 얘네들 아직까지 위아래를 못 알려보... 어 뭐야 로봇공학? 어 뭐야 이거 아 여기서 만드는구나 신스 만드는 거 로봇이 신스를 얘기하는 거네 야 보자 좀 음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따로 지금 옮겼습니다 아 저기서 시작을 하는군요 아 나와봐 아 아 아 아 여기서 생기는 거 한번 보죠 알려보... 언제 생기냐 이제 한 발 하나씩 밖에 못 actors 좀 화쩍한데 다른 방 없니? 어 이게 피인가봐 엄청 밝어 근데 굳이 빨간색일 필요가 있나? 로봇은 파랑색이어야 되는거 아냐? 맥스가 여기 대장인가봐 어 얘가 나오네 야이 M자 탈모로 시작하잖아 시작부터 아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는군요? 링을 아 저게 피가 아니라 이 물인가 봐 이건가 봐 와 물 질감 좀 봐 보자 아아아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완전 사람처럼 만드네? 필드에 나오는거는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신형 여기선 사람이지 신수도 그런거였죠? 저거 저기로 갖다놓고 근데 왜 아저씨를 만드냐? 젊게 만들어야 되는거 아냐? 20대 초반으로? 40대 M자 탈모 아저씨를 만들었어 아아아아 야아 야아 개잘 만들었다 펄아웃보 완성도 엄청 높은데? 똥을 좀 보라그래서 이런거 다 없을 줄 알았지 엄청난데? 아 SF쪽이 재밌긴 하다 이런게 나오니까 판타지 게임이었으면 그냥 한번에 다 만들어졌을텐데 로봇으로 만드니까 재밌네 구하는건가요? 아아 저기서 이제 새로 설치하고 아 저게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걸 활동을 못시키는구나 이걸 옮겨서 아 저렇게? 야아 잘 만들었네 검사 한번 때려주고 이제 뭐야 피부 씌우는건가? 피부랑 머리카락? 생긴거 다 똑같을라다? 오 빨개졌어 썸네일 하나만 찍자 좋아요 오 뭐야 뭐야 실패작이었어 뭐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아 엠자 탈모 많이 벗겨지었는데 대머리로 만들지 왜 머리카락을 남겨둔 지점에서 가능성을 약간 두는건가? 오래된 신스 이 신스 아니냐 해도? 가학자구나 아 이렇게 해서 신스들이 만들어진다는거 신스가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건가 인... 인조인간?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아 되게 잘 만들었네요 오오 괜찮은 느낌 아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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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좋은 구경했구요 아 여기서부터야? 아 이러지 말자 아 그렇지 잘 봤네 잘 봤네 이건 내가 잘라서 나중에 영상으로 뽑겠네다 아 아 기록기 로봇공학연구소 단말기 아 아 아 아 뭐 갈데 없냐? 나 그냥 야 근데 어떻게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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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빤데 회장님인데 수산 한번 던졌다고 덤빌라 그러냐 안심 없네 아 아 아 아 저 의료팩 있었는데 아이씨 됐어 가자 뭐야 한번 쏘겠다 그러다가 어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아까 제가 어디서 올라왔죠? 여기였나요? 여긴 어디야 어 되게 많아 생명과학연구소 있어 생명과학연구소 뭐야 뭐 뭐야 뭐지? 아마 입구에 있겠지 어 이거 막 캐스트가 떠있네요 아 음식 음식같은거 식물 만드나보다 식물 다 똑같은것만 나오는데 쌈채소만 나오는데 이게 다야 진짜?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신스고릴라 아 린조고릴라인가 봐 린조릴라네 찍자 어 얘다 주라하나 팔로우로 쓰게 야 생긴것 봐 체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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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고릴라 하나밖에 없어? 열어줘 어 열어줘 열어 이거 야 야 내 아들이 여기 대장인데 이것도 당연히 열어야지 내가 말하면은 다 서서 기어어야지 참아주게나? 정신 못차리는구만 귀검사기도 있어 처음 봤어 인도 아 배고파 오오 야 좋지 아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끊죠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한번 끊죠 한번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자